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내용 일치 문제, 도표 내용 일치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앞에서 봤던 내용들, 앞에서 나왔던 도표들과는 조금 다르네요. 그죠? 보시면 비즈니스 트래블러스가 있고요. 리즐 트래블러스가 있어요. 자, 이 사이에서 이 친구들과 여기 간의 비교가 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내용들 꼭 모르셔도 돼요. 물론 단어를 모르겠다면 시험이 끝난 후 혹은 문제를 푼 후에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 밑에서 나온 모르는 문장이 있어요.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비교하는 거 위주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가보도록 할게요. 저, Top Hotel Amenities라고 합니다. 자, Amenity 뭘까요? 아,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요. 밑에서 비교하시면서 모른다는 전제로 비교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도표 문제 몇 번부터 보기로 했죠? 네, 3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봅시다. Accessibility to Mass Transportation. 자, 대중교통에 향한 접근성이에요. 위에 나와 있죠. 찾아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Not as popular as. 자, as에서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렇죠. 앞에 as 지우고 뒤에만큼 뭐뭐한. 자, 뭐만큼 인기 있지 않아요? Free breakfast. 공짜 아침, 무료 조식보다 인기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그렇죠. 사업상 목적으로 오신 분들에게요.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 사업상 목적 어느 쪽이죠? 네,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여기는 11%네요. 자, 그런데 뭐는? 그렇죠. 무료 조식은 21%. 누가 더 많아요? 네, 위에가 더 많습니다. 괜찮죠? 네, 3번은 답이 아니고요. 4번 봐볼까요? 네, 15% of leisure travelers. 자, 일단 15% 그리고 leisure travelers. 그렇죠. 놀러 온 사람들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네, 왼쪽이었어요. 왼쪽은요. 선택했습니다. 뭘 선택했어? 그렇죠. 스위밍푸를 선택했어요. as their top amenity. 가장 높은 amenity로 설정을 했대요. 스위밍푸. 어? 가장 높지 않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틀렸어요, 벌써. 자, 그리고요. whereas, 아, why? 미안해요. why? 10% selected free parking. 10%는 parking을 선택했다는데. 네,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요. amenity가 뭐냐면 호텔이 혹은 숙박업소가 제공하는 편의시설 혹은 편의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고요. 우리 5번도 읽어봐야겠죠? Having a comfortable work chair. 그렇죠. 편안한 작업 책상. 미안해요. 의자를 제공하고요. and desk. 책상도 제공하는 게 is the least popular. 가장 적대요. choice on the least. 누구에게요? for business days에서 가장 적답니다. 봐볼까요? 네, 가장 적다는 걸 알 수 있네요. 1번도 봐볼게요. 자, 1번 봐봅시다. for both types of traveler. 양쪽 다. 뭘 제일 높게 꼽았어요? 그렇죠. free wifi를 제일 좋은 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2번. free breakfast 뭐예요? 무료 주식은요. ranks second. 두 번째로 랭크되어 있답니다. 맞나요? 네, 맞죠. for both types of traveler. 몇 퍼센트예요? 22% of leisure travelers and 21% of business travelers selecting it. 맞나요? 네, 숫자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우리 3, 4, 5 1, 2순으로 푸니까요.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모르는 단어들 나오셔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밑에서 비교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도 또 이러한 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